안녕하세요 한국수자진권 슈미더리포트의 한지아입니다 오늘은 자산배분 전략 이슈로서 인구구조 변화와 자산배분 리포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와 금융시장의 지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는 실물 경제 변수뿐 아니라 투자 자산에 대한 수급, 위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번 리포트를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가 자산배분에 갖는 시사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인구구조 변화가 자산배분에 갖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대수명 확장에 따른 투자 시기의 확장 둘째는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투자 기회 확대 마지막으로 장수 리스크 해지를 위한 성장성 자산에 대한 투자 필요성 증가입니다 투자기간이 짧을수록 투자 시점에 따른 투자 성과의 편차는 크게 확대됩니다 하지만 보다 긴 투자 시기에서 재무 목표를 세울 수 있다면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을 늘려 더 많은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실물 자산의 금융 자산화와 자산의 실질 가치 보존을 위해서 다양한 투자 상품으로 자산의 구성을 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는 자국 주식 편향 완화와 해외 자산 투자를 가속화시키는 동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글로벌 주요국들인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인도 총 6개 지역의 인구 비율 변화와 각 국가를 대표하는 주가지수의 시기어를 분석했습니다 MI 비율이란 청년층 대비 중장년층의 상대적인 비율입니다 생애 주기에서 자산 축적의 주력층인 중장년층 비율과 주식 가치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인구 구조에서 중장년층 비중의 증가는 자산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저축률 상승과 금리 하락을 유도해 장기적으로 주식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장기 시계열 데이터를 보면 각 인구 비율이 감소하거나 횡보하는 구간에서 MI 비율 하락 시 주가지수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UN에서 제공하는 장래인구 축의 데이터를 활용해 6개 지역의 인구 구조 비율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중장년층 비율이 감소하며 주가의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일본과 유럽 그리고 중국입니다 세 지역 모두 경제 활동에 중추인 중장년기의 인구 감소가 장기간 예상되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이나 유럽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의 비율 증가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미국과 인도는 중장년층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래 인구 구조 변화만을 고려한다면 미국과 인도 주식 시장에 대해 장기적으로 비중 확대 한국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MI 비율이 감소하는 중국, 일본, 유럽에 대해 비중 축소 의견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인구 비율 변수를 설명 변수로 추가해 자본시장 가정을 통한 포트폴리오 최적 비중을 산출했습니다 자본시장 가정을 위해 각 국가들을 대표하는 지수들을 선별했고 인구 비율 변수를 설명 변수로 추가해 기존 자본시장 가정 산출과 차별점을 두었습니다 중장년층의 비중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높은 미국, 인도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높은 반면에 중국의 기대 수익률은 낮게 나왔습니다 최적화 결과 예상대로 인구 구조상 투자 매력도가 높은 미국과 인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보고서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